자! 나 이게 뭐야? 야 이거 떡이다 떡! 이게 떡이지! 이거랑 거의... 떡볶이... 떡볶이 형! 나 이거 본 적 있어! 우리 동네에서 다 먹고 비우는 거 밖에 내놨던 거 있잖아! 야 이거 어떻게 보면.. 야 이거는.. 야 이거는... 진짜...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는 할 건데요! 이거 너무 좀... 오직.. 오직.. 다리가 이거요! 야 이거 뭐야? 국물빛 있어 심지어는 단무지 주세요 단무지 자식들 여러분들 누가 A 것인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 손을 다해서 먹어요 쏘세요!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야 이수원 이수원 의지원 의지원 야 이수원 장난 아니다 야 우와 젓가락까지 다 먹겠어 형 다 야 대단합니다 지금 이수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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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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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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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이수원이 좀 더 빨라 이수원 좀 더 빨라 어 근데 줄지가 않아요 너무 불어서 줄지가 않아 지금 여기 막 오징어까지 다 불어가지고 자자자 어 지금 거의 비싸요 거의 비싸요 이야 이거는 정신대 사람의 정신력 예? 예? 냉장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소세지 500개 물 좀 알아 물 이따 드릴게요 냉장고가 500개 물 좀 넘어가는데 다 느껴져 넘어가는데 집도에서 다 느껴져 물 자 물 물 자 물도 있습니다 물도 한잔씩 드시면서 네 짬뽕이 거의 다 먹어가고 있어요 짜장면도 지금 짜장면은 순식간이거든요 한입만 나와도 그냥 쭉 마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후루룩 먹으면 돼요 이야 거의 다 먹어요 거의 다 자 은지원씨 화이팅 형 화이팅하라고 지금 계속 문자로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빨리 드셔야 돼요 자 지금 냉장고하고 500개의 헤밍 걸려있는 지금 미션입니다 이야 수근이 형 믿습니다 수근이 형을 믿는데요 이 시청자분이 이렇게 믿는데 안 드시겠어요? 자 이수원씨 거의 다 같이 시작합니다 은지원씨 이거는 그냥 마셔야 돼요 이거 마셔야 돼요 형 형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형 이거 마셔야 돼요 들고 마셔야 돼요 형 이거 들고 마셔야 돼요 어! 의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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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훈 의지원 의지원 이승훈 이승훈 야 거의 비슷해 완전 비슷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누구먼 건가? 제 의견은 짜장면이 확실하네요 수근이 형 파이팅 면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면 좀 남아있어요 좀 남아 자 입에 있는 것만 삼키시면 인정해드릴게요 입에 있는 것만 삼키면 여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자 이승훈 승! 야 물 물 물 물 자 이승훈씨가 승리했습니다 야 이거는 예상은 예상은 지금 은지원씨가 실패할 정도 많았었는데 지금 이승훈씨가 승리했습니다 아 이게 그냥 국물이라 들 뻑뻑하구나 아 들 뻑뻑했어요 유아 형 짜고 맵고 야 말도 하지마 짜고 맵고 짜고 맵고 짜고 맵고를 떠나서 넘기기가 쉽잖아 흐물흐물하니까 운이 운이 좀 남아있어 고맙고 으깨